최근 조국 혁신당이 내놓은 공약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대기업의 임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인데 회사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대표가 공약한 건 사회연대임금제입니다. 대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구직자 쏠림을 막겠다는 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대기업 직원은 그냥 국가에서 연봉 관리하라고 했고 또 다른 직원도 자기 가족들도 중소기업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라고 적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화이트 칼라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비례정당으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핵심 지지자의 불만을 부른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하향평준화하는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꼬집었고. 조국 씨는 출근도 안 하면서 서울대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갔죠. 낙제 좀 받고도 장학금 받아갔죠. 녹색 정의당도 대기업에만 좋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경제학자인 양준호 교수도 복수, 보복, 응징만 생각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어설픈 공약이라고 평가절하였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TELEPRUFO 놀러 상